오징어 저는 사다던 수동국수에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얼려놨었거든요 이걸로 컴버터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충분해요 무슨 뜻인지 자아가 완성 앙꼬맛 바삭바삭 고춧가루 소금 다음엔 멸치. 치즈. 치즈. 곱게 곱을 biomark을 넣어 찹쌀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은 마감을 하나 끝내서 우체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점심도 사오려고요. 서브웨이 들릴 거라 이 카두금 가방도 챙겨 나갈 건데 요 가방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친구가 몇 년 전쯤에 서브웨이 행사할 때 산 거래요. 요렇게 챙겨들고 다녀올게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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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밖에 날씨가 진짜 더워요.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더워진 것 같아요. 일단은 샌드위치 사온 거 먹으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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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제가 오늘 쉬는 김에 잠옷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 평소에는 이렇게 카라 달린 디자인을 자주 입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단추구멍 뚫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단추구멍 없이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 한번 만들어보려고요. 여기 두 개 단추 있는 거는 그냥 장식으로만 달아볼 거예요. 패턴은 기본 패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변형해서 만들어볼게요. 원단은 동대문에서 샀던 이 자수 원단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원단은 인스턴폴으로 만들어 crip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원단은 맛있고 우리는 사역에서 인스턴폴으로 만들어지면 뭐랄까요? 원단은 글쎄한 이 자수 원단은 돼지고기řiat 번역이PA에 같이 자라인 건 스페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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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파우치도 완성이 됐는데 제가 쓰는 파우치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봤어요. 이제 만들어둔 장옷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사이즈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단추구멍 뚤렁기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식단추로 두 개만 달아봤는데 이 주황색이 포인트되고 너무 귀여워요. 전체적인 색감도 여름에 입기 좋은 색상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세탁을 좀 하고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내일부터 한번 입어볼게요. 이제 잠옷도 만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이렇게 작년부터 되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홍차로 시럽 한번 만들어볼게요. 10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. 10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창밖 하나 더 avenue 게임사 Drive 노려낸 물에 건 설탕 조금 더 nehme 10분 넘게 끓여元 이제 병에 옮겨 볼게요 시럽에서 나는 얼굴 향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한김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정도 지났다가 먹으면 된대요 이번에 엄마가 직접 키우신 애호박이랑 그 다음에 묵은지 조금 주고 가셔가지고 이걸로 박막래 할머니 비빔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40분 동안 마suddar 감자 오징어 양파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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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30초 타이머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족발은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배워된대요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1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3분 30초 타이머를 조금씩다가 3분 30초 타이머를 잘 틀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포장 파슬리 파슬리 양파 계란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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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다진 양파 감자 소금 손질 소금 젓가락 당근 양파 대파박 소매 단무지 주집사 진남변을 고추 구경 소금을 넣고 소리도 넣고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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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장보러 갔다가 친구도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챙겨서 친구도 마트로 오기로 해서 이렇게 챙겨서 장보고 들어올게요 여기 있고 다녀오겠습니다 사진찾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문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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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워치까지 주문하면 예쁘다 예쁘다 집에만 생리지도 밥하지 말고 다음은 택배 물에 샤워 소금을 준비 넓게 먹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. 친구가 방금 이렇게 인증사진 보내줬어요. 전 아직 밥 생각은 없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홍차시름만던걸로 홍차타다 마셔보려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